그래서 이거 타고 왔는데 어 형 잠깐만 나 양치지 하고 있어 정말? 실화냐? 자 네 정말 형 뭐하고 있어? 아니 잠시만 아 너무 현실적인 소리들이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뭔가 매번 진짜 고맙다고 아 피스 네 끝 끝 끝 그런 모습을 봐야 해요 아 왜요?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고생하셨습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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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? 마크 형 막 흐흐흐흫 마치 집주인처럼 집 같다 하하 제니자가 밖에서 불러요 지금 나오라고 나갔다 와도 돼요? 아 진짜? 진짜? 소리 좀 와 고기네 썩이에서 참지마 그걸 왜 참아 저 없이 끝나는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 나가야 요구를 하죠 하하하하하 자 지금 아이돌 최초 생방 중에 화장실을 가진 수업 하하하하 4월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회로 40% 선수료 10% 금리 2.9% 36개월 할부 할부 종료 후 1년내 기아차 재구매 시 100만원 캐시백 프로그램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업내드린 다 알지 귀염 자 오늘 마무리 좀 할텐데요 아 또 우리 가세군이 아 또 영재군이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갔어요 오줌이 외롭대 오줌이 외롭대 지난번에 제가 똥 싸더니 얘 오줌 샀어 또 하하하하 죽임! 죽임 지는거야 병이가 죽임 영혼은 잠시 화장실 영재형 공기 때리고 싶어 영동이 때리고 싶어 상관없어 영동이 때리고 싶어 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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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심하지마요 내가 다 연기를 한게 아니라 아 연기를 훈련 안했어요 그냥 마피아라고 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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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랩 포스카 노랏 내가 다 연기 집악 질 pomp 이런식으로 약간 다른 사람보다 맑아 보여 하늘은 who I can be I can be I can 저기 바깥처럼 좋을 것 같아